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화천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죠. 피의자는 현역 군 간부로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피해 여성은 같은 부대 군무원이었습니다. 말다툼 중 격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데 계획적인 범행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양손이 묶인 채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남성.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긴급 체포된 화천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A씨입니다. A씨는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30대 후반에 A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밝혀졌습니다.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 자백을 받았습니다. 피해자는 33살 여성 B씨. A씨와 경기 과천의 한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임기재 군무원이었습니다. A씨가 서울로 정근 가기 전 마지막 근무를 했던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. 화킴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A씨는 퇴근 후인 오후 9시쯤 부대 임금 공사장으로 시신을 옮겨 준비한 흉기로 잔혹히 훼손했습니다. 살해 다음 날 10여 년 전 근무했던 화천을 찾아 시신을 북한강 곳곳에 유기했습니다.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가 떠오르지 않도록 돌덩이까지 넣었습니다. 이날 B씨의 모친은 딸의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. 정근지로 정상 출근하던 A씨는 지난 2일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라 덜미가 잡혔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부대와 가족, 지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강원경찰청은 피의자 신상공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송괴, 사체 은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.